안녕하세요 철투철미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간커리 영상에 이어서 철투철미 개념 완성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연간커리 영상에서 제가 많이 강조했던 제가 바라본 수능 생명과학에 대한 생각 반복은 완전함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념강좌 OT니까 시간을 많이 끌지는 않겠고 아직 연간커리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연간커리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들어갈게요 강의 교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저는 매년 수험생 분들이 제 강의와 교재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시면 그걸 발전적으로 받아들여 노력을 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비판을 받으면 가끔 상처를 받고 또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그래 나 나름대로는 좀 떳떳하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강의 교재의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작년 작년에 제 강의 교재에서 개념 교재의 단점은 무엇이었냐면 수험생 분들이 지적해줬던 간결하긴 한데 뭔가 부족해 보여 저는 간결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고 너무 양이 많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봐야 될지 혼란스러워 있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의 일부는 틀린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수험생 분들은 어떤 강사의 개념서를 구입하고 그걸 1년 동안 봐야 하기 때문에 노배부터 실력자까지 다양한 수험생들이 바라보았을 때 1년 동안 볼 수 있는 개념서가 필요한 게 맞더라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 철투철미 개념 완성 교재는 대폭 수리를 했고 특히 킬로로직에 대한 이해들을 놓기 위해서 많은 공력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개념 교재의 단점을 여러분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 충분히 보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받아보면 아, 종철이가 노력 좀 했구나 우리가 지적했던 거 선배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보완을 노력했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한종철 교재의 단점은 무엇이었냐면 핵심 정리집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요약 정리나 핵심적인 부분들을 시험 보기 직전에 또는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는데 도움은 됐는데 순수하게 개념 강좌의 개념 수업에 대한 정리노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서브노트 이게 없다 보니까 필기할 게 열나 많아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혹자는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진짜 공부고 자기가 정리한 게 잘 눈에 들어오지 않냐 라고 옹호해주는 친구들도 있었어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불편하다 유형이만 서브노트 있으면 좋지 않냐 겸허하게 받아들여 올해는 준비를 했어요 서브노트 개념 수업 개념 교재와 일치성 있게 잘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쌤 작년에 기출문제집을 교육청 기출과 평가원 기출, 수능 기출 잘 나누어서 공부하는데 편한 것 같으면서도 어쨌든 기출은 다 한꺼번에 한권에 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좀 더 보기 편하게 좀 더 체계적으로 기출 문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항상 완벽한 건 없지만 완벽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것이 발견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올해 기출문제집은 일단 타이틀은 MDGC로 했어 PD님 이게 뭐의 줄임말일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았지? 저는 같이 안 찍었잖아요 영광거리 유치한 게 기억에 오래 남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기출 MDGC로 해서 체계적으로 기출 문제를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았습니다 좀 더 이거는 강의의 구성과 특징에서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개정 이후 첫 해 수능에서는 뭔가 달라질 것 같다 강사뿐만 아니라 서험생들도 긴장을 많이 했어 근데 실제 많이 달라졌더라고 그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이 무엇인지 가볍게 언급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게 개념 강좌를 이렇게 꾸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단원은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고 있다시피 총 5개 단원이야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이 중에서 수능에서는 1단원에서 1문제 2단원에서 2문제 그리고 3단원 4단원 5단원에서 8, 6, 3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인 유전 단원을 말씀을 드리면 6문제가 출제가 되었어 이 6문제 중에서 4문제가 변별력 있는 자료 해석 문제였고 그리고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는 3단원 쪽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이 8문제 중에서 2문제가 자료 해석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상을 했던 대로 총 20문제 중에서 14문제가 기본 문항으로 그리고 6문제가 핵심 문항으로 출제가 됐어요 특히 이 14문항은 기존 기출과 꽤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는데 기존 기출의 경우에는 문제 사이즈나 생각하는 양 자체가 단답형이었어 그런데 이것이 꽤 많은 부분에서 기본 문항 쪽에서도 자료 해석형이 출제가 됐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2022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아 기존의 기출 문제는 저 14문제가 정말로 정말로 간단 간단했어 그래서 기본 문항도 연습을 하면 거의 증문제 답이 가능할 정도로 기본 문항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기본 문항 쪽에서도 일부 자료 해석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모의고사를 구성하거나 우리가 N제나 다양한 문제를 풀 때 기본 문항 쪽에서도 자료 해석형을 연습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핵심 문항 여섯 개 쪽에서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유전은 항상 유전은 새롭잖아 우리 입장에서 새로운데 3단원 쪽에 이 어렵다고 하는 3단원은 다 어려운 건 아니고 이 두 문제 정도 어렵게 나오는데 어렵다고 하는 주제가 일반적으로 근육 막전이 방어작용이거든 이 세 개의 테마 중에 두 개가 일반적으로 출제가 돼 근데 기존의 기출 스타일은 근육 문제가 크게 스타일이 많이 바뀌지 않았어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나 N제에서 근육이 너무 새로운 스타일을 내면 오히려 비판을 받아 기출스럽지 않다 이런 스토로 나오겠나 나는 비판을 받고는 했는데 21학년도 수능에서는 이 근육 문제가 체감적으로는 새롭다고 느낄 만큼 좀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만이 접근이 가능했던 기존의 강사들의 문제가 크게 도움이 안 되고 기출 문제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뭐냐면 3단원 쪽에서는 다양하고 새로운 자료를 많이 접하고 유전 쪽은 일단 올해 6평, 9평을 보긴 해야겠지만 기존 스타일을 충분히 숙지하고 변형에 대비하는 것이 큰 틀에서는 맞는 것 같더라고 시간이 지나서 6평, 9평이 지나면 또 관점을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건 제가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거니까 일단 21학년 수능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단원별 출제 문항수는 1, 2, 8, 6, 3이라는 거 그리고 3단원과 4단원 핵심 문항이 출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단원에 대해서 출제 경향은 개념 강좌를 들어가서 단원별로 제가 OT를 촬영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강의 특징으로 넘어가서 한종철 개념 강좌 또는 한종철 수업에서 학생들이 의문을 갖는 것 또는 언급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종철 강의는 유저는 들을만한데 유저는 들을만한데 비유저는 어때? 또는 한종철 강의는 노베가 들어도 돼?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는다고 솔직히 얘기해봅시다 어떤 당사가 개념 강좌를 찍는데 노베는 들을 수 없고 이미 생명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해 촬영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비유전과 유전에서도 한종철이 유전에서는 정말 에너지를 많이 쏟는데 비유전은 대충 촬영을 하고 비유전의 자료는 대충 준비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 물론 객관적인 평가는 여러분들은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시는 게 뭐냐면 어떠한 강사든 개념 강좌를 촬영할 땐 노베부터 실력자까지 다 볼 수 있는 개념 강좌를 촬영을 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종철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비유전이든 유전이든 노베든 실력자든 개념 강자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고마울 것 같다고 그래서 생명과학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노베도 들을 수 있도록 다 비유전 유전 강의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 영상을 생명과학을 나는 너무 못해 처음에 노베분들이 들을 때 너무 거부감 갖지 말고 일단 강의를 수강해서 맛보기를 봐 어차피 강의라는 거는 저 강사와 내가 맞냐 안 맞냐의 차이인 거지 저 강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는 이상 도움이 됐다 안 됐다를 단정할 수는 없잖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강사는 개념 강좌에 대해서 노베부터 이미 경험이 있는 실력자들까지 들을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한다는 거지 개념 수업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 개념, 필수 개념, 자료 분석 기본 개념이라 함은 시험에 빈번히 나오진 않지만 내가 이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와 상식을 말씀드리는 거야 필수 개념이라는 거는 자료 분석 문제든 아니면 기본 문항이든 문제와 선지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또는 빈번히 나오는 키워드나 개념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자료 분석이라고 했을 때는 요즘에는 기본 문항에서도 자료 분석이 나온다고 했을 때 기본 문항에서의 자료 분석이라는 거는 자료 분석을 많이 연습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자료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거지 또 자료 분석에는 어떤 자료 분석도 있냐면 연습을 통해서 속도를 높이거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 분석이 있어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속도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 분석이 근육과 막전이와 방어작용 그리고 유전 파트야 주로 핵심 문항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강의를 할 거라는 거 그래서 강의 중에 이번 기본 개면이니까 꼭 암기할 건 없지만 이해 정도는 하고 가자 이건 필수 개념이니까 암기까지는 해둬야 된다 그리고 자료 분석에 대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먼저 선행적으로 알아두시면 앞으로 N제나 모의고사나 또는 기출문제를 풀 때 이런 경험적 지식을 충분히 쌓아가면 승산이 있다 그 다음에 제 개념 교재는 개념 강의와 기출문제 풀이의 괴리감을 줄이기 위해서 자료 분석형으로 출제되는 주제들 즉 근육, 막전이, 그리고 유전 파트 부분에서 방어작용, 근육, 막전이, 방어, 유전 파트 부분에서 킬로로직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킬로로직은 첫 번째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수험생들이 풀어보았다 하더라도 다 기억할 수 없잖아 그 중에서도 걸러갖고 많이 반복해야 될 요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EBS 연계 교재들을 분석해서 아직은 의미 있게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유의미한 자료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킬로로직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킬로로직 부분은 순수하게 자료 해석형으로 심도 있게 출제되는 핵심 문항들에 대한 즉 근육, 막전이, 방어작용, 유전 파트의 문제 푸는 스킬 또는 논리 이 부분들을 정리해 보는 거야 학생들이 또는 이제 재수업을 드는 현장 수행생들도 그런 얘기를 해 선생님은 논리와 스킬 중에 뭐가 중요하냐 다 중요하다니까 연간컬이든 어떤 영상이든 1년 전, 2년 전, 3년 전 어떤 영상이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킬이라 표현하든 논리라 표현하든 이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강사가 어느 정도 길을 만들어드리면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길이 있구나라는 경험을 쌓아야 돼 그래서 경험적 지식이 충분히 쌓이고 그 경험적 지식을 반복을 하면 결국 시험장에서도 기출문제만 잘 풀리는 실력이 아닌 시험장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30분 내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3, 4단원의 킬로로직은 간결하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핵심 문항에 대한 선행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의 구성은 135강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D님, 개념 강좌가 135강이면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할까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철두첨의 개념 완성반의 교재 세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개념서 개념서업을 들을 때 사용될 수 있는 서브노트 그리고 기출문제집 1070제가 있어 기존의 강좌에는 개념 강좌, 기출문제 강좌를 분리했는데 교재 세트 안에 기출문제집이 있으니 그 개념 강좌 안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기출문제를 선별해서 강의를 듣든 아니면 처음 특급까지 다 듣든 그럼 본인의 선택사항이야 개념 수업 안에서 기출문제를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념 강좌 45강과 모든 기출 1070제에 대한 전문항풀이 90강을 합쳐서 135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거고 90강을 다 들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험생들마다 보고 싶은 문제는 다 다르잖아 그래서 공급자인 제 입장에서는 전문항을 다 촬영을 한다고 아 이 문제는 생물의 특성이니까 너무 쉬울 수 같아서 학생들이 안 볼 거 같아 촬영 안 하고 근데 누군가는 그 문제가 필요로 할 수 있다고 제 마음대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를 위해서 촬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문항을 촬영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1070제에 대한 전문항풀이 90강을 준비를 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 90강을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거 같다고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 한번 봤으면 하는 선제에 대한 설명 물론 꼼꼼한 해설집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한종철 선생이 어떤 얘기,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제가 뒤에 있는 해설대로만 풀이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텍스트에 풀이는 이유를 써놓은 거지 왜 답이 이것인지 실제 풀어나는 과정에서의 논리나 스킬 또는 경험적 지식에 대한 풀이에 대한 직관적, 정석적 풀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런 지점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순수학의 개념 강의는 45강인데 이 45강도 개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정말로 양이 많다고 느낄 것 같아 사실 생명과학 1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엄청나게 많은 개념이 있는 건 아니라고 이 45강 중에 순수학의 개념 강의가 30강이야 이 개념 강의 30강 안에는 개념 수업과 기출분석이 일부가 있겠지 기출분석은 여기도 있지만 개념과 연관시켜서 이걸 다시 한번 봐줘야 한다는 대표 기출문제를 수록한 거거든 그리고 플러스 15강은 바로 뭐냐 이 15강은 3, 4단원의 핵심 문항에 대한 자료 해석에 대한 스킬이든 논리라고 표현하든 그런 경험적 지식이 필요한 자료 분석의 방법론을 강의하는 부분이에요 작년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킬로로직이 뭔지를 아실 거야 그리고 킬로로직의 핵심 문항에 대한 자료 분석 접근법이라고 소개를 했으니까 처음 듣는 분들도 대강은 이해하실 거야 근데 이 부분도 매해 수능이 계속 진화라기 때문에 보완하고 그리고 또 보충하고 뺄 건 빼고 걸러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양을 좀 늘린 거야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개념 수업을 듣고 나면 그 다음 단계 기출문제를 풀고 그러면서 EBS 연결제를 풀고 한단 말이야 기출문제 EBS 연결제를 풀 때 기본 문항 쪽 같은 경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자료를 해석하는 핵심 문항 근육, 막전이, 방어작용, 유전 파트는 어렵다고 느낀다고 고3 분들은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생명과학에서 자료 해석이 어쨌든 중요하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고 보강해서 3, 4단의 킬로로직으로 15강 정도를 준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도 이거 아직 완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15강으로 끝날지 조금 더 적어질지는 모르겠어 일단 해봅시다 MDGC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더 할게요 MDGC는 1070제인데 뭐 그렇게 기출문제 풀 게 많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봤어 일단 왜 개념 수업을 듣고 들으면서 기출문제를 푸는 게 지장이 있을까? 개념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는 수능을 한 번 거쳤던 분들 유경험자 또는 수능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생명과학 1에 대한 배경 지식이 충분히 있는 친구들도 있고 수능을 겪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1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 분들도 있어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생명과학을 전반적으로 다 공부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의 경우에 고3 기출문제를 바로 풀기가 힘든 단원이 있어 그게 바로 핵심문항에 출제가 되는 3단원과 4단원인 거야 이 3, 4단원은 일반적으로 단원연경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 문항조차도 개념 공부를 하면서 바로 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그거야 그러면 공신력이 있는 기출문제 중에 단원연계가 그나마 적어서 노배들도 기출문제를 바로 풀면서 개념 수업을 들을 수는 없을까 그게 바로 고2 모의고사 기출이더라고 고2 모의고사는 전범위에 대해서 본다기보다는 꼭 내신시험처럼 좁은 시험범위로 모의고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문항들이 대부분 단원연계가 좀 약해 된다더라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래서 생명과학을 처음 하는 노배들은 기출문제를 학습을 할 때 스텝 1 고2 기출로 공부를 시작하는 게 상당히 장벽을 허물고 빨리 접근하는데 공부를 하시는데 개념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올해 MDGC 모든 기출문제집은 스텝 1의 고2 개종 후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명과학을 처음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기초적인 기출문제부터 확인하고 싶다고 하면 스텝 1부터 공부를 시작하면 돼 그런데 나는 나는 바로 고3 기출을 할 거야 기본기는 나는 돼 있어 나는 유경험자야 라고 하면 스텝 1은 몇 시간이면 다 풀 수 있어 가볍게 원융을 하시고 스텝 2부터 본격적으로 가는 거지 스텝 1은 고2면 스텝 2와 스텝 3는 고3 기출문제야 그 중에서도 각 스텝은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는데 파트 1이라고 하는 건 개정 이전 2015 개정 이전 즉 연도로 하면 19년도까지 19년도까지 치러진 게 2015 개정 이전이야 그리고 작년 20년도에 치러진 문제들이 2015 개정 이후고 그래서 파트 1은 개정 이전의 기출문제들이고 파트 2는 개정 이후의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텝 2는 고3 기출의 교육청 스텝 3는 고3 기출의 평가원과 수능 기출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평가원 수능 기출이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로 체계적으로 기출문제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올해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촬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가 먼저 MDGC 촬영을 먼저 끝내놓을 거야 스텝 1, 스텝 2, 스텝 3에서 스텝 1 전문안과 스텝 2와 스텝 3의 파트 2 개정 이후 기출을 제가 새롭게 모두 촬영을 하고 파트 1이라고 되어 있는 개정 이전 기출은 작년에 제가 촬영을 해놓은 것을 다시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강좌가 진행되는 12월 달 중에 제가 MDGC의 모든 문항을 다 촬영을 해서 마무리 해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강의를 순차적으로 올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강좌 업로드에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텐데 수시로 질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완강은 1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념 강좌 수강 후에 진행할 강좌에 대해서 연강 커림에서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는 개념 강좌 수강 후에 그 다음 단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초 개념 강좌에서는 기초 탄탄한 수능 입문이 있고 철투 철미 개념 완성이 있고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이 있는데 철투 철미 개념 완성을 앞으로 철철 개념이라고 할 거고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은 속속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 OT는 철투 철미 개념 완성에 대한 OT를 찍고 있고 이 강좌를 수강하는 대상은 본인이 처음 터 끝까지 꼼꼼하게 수업을 듣고 싶은 노회 그리고 고3들 가급적이면 고3이면 실력자여도 철투 철미 개념 완성을 들어주는 게 좋아 왜냐하면 요즘에는 지역적인 것들도 덜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꼼꼼하게 한 바퀴는 정리를 해봐야 돼 그런데 만약 본인이 N수생이고 그리고 1, 2등급 정도의 등급을 받았다면 속전속결 스피드 개념을 개념 강좌로서 수강을 해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개념은 생략하고 필수 개념과 자료 분석만 진행하기 때문에 20강으로 끝냅니다 철철 개념은 개념 강의가 45강이었지 속속 개념의 경우에는 스피드 개념으로 기본 개념을 생략하고 필수 개념과 자료 분석만 하기 때문에 20강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 강좌를 들은 다음에는 개념 강좌를 가급적이면 3월까지 수강을 해주시고 그리고 4월과 5월 즉 6월 평가원 이전에 자료 분석의 기술과 철두철미 실전모의고사 시즌1을 사용해서 6평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분기는 자분기 오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자분기의 경우에는 핵심문항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근육, 막전, 유전에 대한 체계적인 핵심문항 적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철철 개념이나 속속 개념에서 킬로로직으로 자료 분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방법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를 이용해서 스스로 풀어보고 MDGC 강좌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변형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바로 자료 분석의 기술인 거예요 핵심문항에 대한 자료 분석하는 적용 연습을 하는 거지 일종의 유형 정리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연간컬에서 말씀드렸지만 자분기는 역대 수험생들이 너무 어렵다 근데 도움은 된다 그래서 그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일 수가 있잖아 끝나면 도움이 되지만 끝내지 못한다면 안 하는 일만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자분기를 올해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재구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자분기 OT에서 좀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올해는 자분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누구나 노배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월까지 철철 개념 그리고 4월, 5월, 6평 전까지 자분기와 철투철미 실전모의고사 시즌1을 수강해 주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과학 학습법에 대해서 6평 전과 6평 후에 말씀을 드리면 공부의 어떤 우선순위는 효율보다는 일단 공부량이 우선순위일 거 아니야 그 부분을 대전제로 해서 6평 전에는 철저한 개념 학습과 그 개념 학습한 걸 까먹지 않는 게 또 중요하잖아 지속적인 반복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상반기 때는 어쨌든 기출과 EBS 자료에 대한 경험 저치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돕기 위한 강자가 철철 개념, 속속 개념 그리고 자분기와 실모 시즌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6평 이후에는 기본 문항 반복 학습 다양한 자료 분석, 주요 문항 접근법이 최하 및 적용 이게 목표인데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서는 기출과 그리고 EBS 자료 어쨌든 점수란 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을 위해 개념 학습을 충분히 충실히 하자 이거야 그리고 개념만 갖고는 안 되니까 자료 분석에 대한 방법을 배우자라는 거지 그리고 6평 이후에는 결국은 개념을 자료 분석하는 배운 것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결국 많이 풀어본 사람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경험적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결국 시험장에서도 시험을 잘 보더라는 거야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하반기 때는 이러한 것을 목표로 해서 엔제 또는 실무 이걸 많이 풀어봐야 돼 제가 영당 커리에도 말씀드리고 작년 제작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한 명의 강사가 만든 컨텐츠는 완벽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수험생이라면 일하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한종철의 엔제는 한종철의 실무만 하지 말고 가능하다면 다양한 선생님의 엔제와 실무를 풀어보는 게 무조건 좋다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올 한 해 어떤 마음으로 강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개념 강좌 OT를 끝내도록 할게요 결국 제가 지금 OT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줄이자면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듣든 배운 것을 또 학습한 것을 꾸준히 수능 전까지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반복하는 과정 중에 스킬이라 표현하든 논리라 표현하든 그런 것들은 결국 경험적 지식이 다 커버를 해준다라는 거지 어떤 친구는 기계적으로 문제 푸는 걸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생각해서 끼워 맞추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사람은 다 다양하니까 근데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건 경험적 지식이라는 거지 그 경험적 지식에서 논리로 스킬로 본인이 알아서 풀면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한 해 동안 강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어떤 마음으로 강의를 할 거냐면 이 수능 공부에서 결국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1등급이 주인공이 돼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1등급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한종철 강사는 조연으로서 그것을 돕는 입장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커리큘럼과 컨텐츠를 준비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가 대신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빛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조연의 역할을 진심된 마음으로 진심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리고 또 열정을 갖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서 강의를 준비하고 컨텐츠를 준비하겠다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개념강조 OT를 끝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능 대화 화이팅!